안녕하십니까. 국립군산재학회 총장 나의균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중심 대학인 우리 대학교는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당당한 실무형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재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학생 100% 취업을 목표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